자 그러면 수용자의 석방사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석방사유는 여러분들 그 수형자고 미결수용자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수형자의 석방사유 미결수용자의 석방사유 먼저 수형자의 가장 대표적인 석방사유가 뭘까요 충격 10년 확정됐다 그러면 충격 10년이라는 형벌기간이 다 끝나야지 끝나면 석방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형벌기간 끝나서 석방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이잖아 그게 바로 뭐지 형기만료 형기만료로 석방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석방사유가 되겠습니다 형기만료 형기정료 근데 미결수용자 석방사유에는 이런 게 있을까요 형기라는 게 있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뭐 구속기간 만료 정료가 되면 석방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용자 석방사유 중에 이제 형기가 아직 정료가 안됐지만 형기 정료 전에 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석방 있죠 가석방 미결수용자의 석방사유는 없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 특별사면이나 가명을 해가지고 석방내육 사면이나 가명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집행 면제 형집행 면제로 석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집행 정지 이 수용자의 형집행 정지와 유사한 미결수용자의 석방사유 보면 어때요 구속집행 정지가 있겠죠 우리 형속법에 배우지만 구속취소 어때요 형이 아니라 전부 다 구속과 관련되죠 미결수용자니까 자 그 다음에 체포나 구속 되었을 때 우리 체포 구속 적부심사 기억나세요 우리 형습법에서 이제 체포 구속 적부심사 공부하는데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의해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또 석방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고인 같은 경우 보석 있죠 보석 보석 허가 보석 허가가 되면 또 석방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위결수용의 석방사유잖아 체포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수용자는 형집행이 끝나거나 형집행 중에 석방되거나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61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에 수용자의 석방사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62페이지 중간 밑에 미결수용자의 석방사유 나오잖아 이거에도 이제 구속 수사를 하다가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 그래서 석방될 것이고 그리고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재판받다가 무죄나 공소기각, 면소, 관할 위반, 재판 이런 것들이 또 선고되면 석방됩니다 또한 유죄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또 벌금형, 벌금이나 과료 같은 제사장이 선고된 경우도 어때요? 이때도 석방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262페이지 미결수용 석방사유 보니까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 있고요 구속 취소 있고요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석 있죠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니까 무죄 등 선고라고 있는데 무죄 등 선고 보면 무죄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면소, 관할 위반,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과료, 선고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결수용자 석방사유인지 아니면 수용자 석방사유인지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수용자와 미결수용 석방사유를 봤는데 석방시기 언제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언제 구체적으로 언제 석방되는가 석방시기가 7급에서 한 두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6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박스가 있죠 석방식이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수용자의 석방사유인지 현기 종료했다는 석방은 어때요? 언제 석방될까? 만약 오늘 징역 10년이 되는 날, 10년째 되는 날이 오늘이다 그러면 오늘 석방될까? 아니면 어제 석방되어야 했을까? 아니면 내일 석방될까? 어때요? 현기 종료로 인한 석방은 바로 현기 종료하는 날 오늘 만약에 징역 10년째 되는 날이잖아 오늘이 징역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내일 석방돼서는 안 되고 오늘 석방됩니다 현기 종료일 중에 석방되게 됩니다 보통은 실무상 현기 종료일 새벽에 새벽에 한 5시나 6시쯤 새벽에 이렇게 석방시킵니다 현기 종료일 새벽에 석방시켜요 그 다음에 석방사유 보니까 사면, 가면, 가석방, 형집행 면제 뭐예요? 이거죠? 사면, 가면, 가석방, 형집행 면제 수용자의 석방사유이긴 한데 뭐가 하나 빠졌나요? 형집행정지가 빠져 있죠 형집행정지 빼고 나머지 현기 종료 빼고 형집행정지 빼고 나머지 석방사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류가, 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아, 법원에 아니라 교육서류에 도달한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24시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서류에 석방일시를 따로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관련 서류에 별도의 석방일시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서류가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석방사유, 또 다른 석방사유로서 고난 있는 사람이 명령에 따른 석방, 고난 있는 사람이 명령에 따른 석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죠 그러면 위에 사면, 가면, 가석방, 형집행 면제와 구별되는 고난 있는 사람이 명령에 따른 석방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박스 바로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고난 있는 사람이 명령에 따른 석방 보니까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불기소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고난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검사거든요 검사의 명령에 따른 석방이고 보석은 법원이 결정에 따른 석방이죠 그다음에 형집행정지 이것도 검사의 고난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유들을 보니까 형집행정지 빼고는 전부 다 어때요? 미결수용자 석방사유들이잖아 미결수용자 석방사유들하고 수용자 석방사유 중에서 형집행정지 이거는 12시간이 아니라 5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박스를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